안녕하세요 MC 샤인 멍 또 캣 뀨 여러분 올해 마마 어워즈가 25주년이라고 합니다 박수! 올해는 현지 시간 기준 21일 미국의 LA에서 시작해 22일, 23일 일본 오사카까지 릴레이로 마마 어워즈를 즐길 수 있다고 합니다 마마 어워즈가 25주년을 맞이해 스페셜하고 고트한 뉴띵들을 마구마구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저희도 작년에 뉴띵으로서 마마 어워즈에 함께 했었잖아요 지금도 가끔 생각이 나서 무대를 찾아보거든요 라이즈 진짜 멋있더라고요 보이 넥스트 도어랑 제로 베이스 원이 무대를 그냥 찢던데요? 무대를 찢어! 그런 의미에서 제가 또 준비한 게 있습니다 바로바로 멍 또 캣의 마마 어워즈 본인 등판! 라이즈! 라이즈! 너무 잘생겼다 진짜 이 구성 너무 멋있었어 한 명씩 이렇게 걸으면서 그러니까 이소희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아가짱이야? 너무 짜가 보인다 왜 이렇게 얘기야?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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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소희 어이 아 이소희 너무 잘하는데요? 거기도 놀랐어요 쇼타로 님 다리 차고 쑥 나올 때 바지에 라이즈 써있거든요 진짜 미쳤어 어이 와우 한 방에 차 올리셔 어이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와 진짜 진짜 너 왜 웹도 잘하냐 어이 저 때가 저희가 데뷔하고 2개월 정도밖에 안 지나서 엄청 긴장을 많이 했거든요 너무 잘하는데 긴장한 티는 하나도 안 나는데 진짜 여유롭던데요? 저희 팬분들이 정말 많이 와주셔서 더 힘내서 무대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브리즈 최고 다음 무대 한 번 바로 볼까요? 네 보시죠 아 부끄러워 베로 베이스 원 이거는 딱 레전드 장면 하나 있잖아요 사악 와 처음 연습할 때 진짜 떨렸거든요 근데 막상 이제 본무대 리허설 가니까 생각보다 좀 재밌긴 하더라고요 오 무대 체중 떨어지는 게 재밌다고요? 뭐야 뭐야 아 맞다 손 나오잖아 이거 네 갑자기 이렇게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거 다 실시간으로 나온 거잖아 그러니까요 방송이 이렇게 나왔대요 오 어이 형들 이때 어리다 더 지금보다 벌살이 왜 이렇게 많았지 이때 이때보다 지금 많이 성장하긴 했네요 오 아이고 그럼 이제 우리 재현이 무대 한 번 볼까요? 뿌 뿌 뿌 보이네 엑스토어 또 무대 장인들이 다 모여있는 우리 보넥도 요 요 요 우리 태산 씨 넉 넉 엑스토어 재현이도 엄청 이기갔네 그러니까 다 어려워 우리가 이렇게 이제 현장으로 이어지는 세트는 산옥이었어요? 네 안에 세트는 산옥이고 저희가 이제 현장에 들어가가지고 그 박자에 맞춰서 이한이가 이제 이렇게 받아가지고 들어간 거 잘한다 어떻게 됐어요? 너무 좋아 진짜 너무 좋아 진짜 요 핸드마이크 있으니까 현장감이 더 확 사는 거 같아 아니 이게 봄에서 라이브를 처음 해봤어요 다르죠 확실히 하울링이 장난 없더라고요 관객분들이 함성까지 질러주시면 맞아 잘 안 돼 모니터는 진짜 모니터가 아예 안 되더라고 재현 씨의 퍼스널 컬러가 스테이지라고 아 스테이지 좀 넘어갈게요 네 이렇게 멍뚱킥과 2023 마마 어워즈 무대를 다시 보니까 올해 2024 마마 어워즈까지 너무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올해는 작년보다 훨씬 더 멋있고 훨씬 더 놀라운 무대를 준비 중이라고 하던데요 아 비밀인데 소문되면 안 돼요 슈퍼 그만할게요 저희만큼이나 마마 어워즈를 기다리는 분들이 바로 케이팝 팬분들일 것 같은데요 기다리시는 동안 꼭꼭 해주셔야 할 게 있습니다 바로 팬스 초이스 투표인데요 팬스 초이스 2차 투표와 올해의 팬스 초이스 투표가 엠넷플러스앱과 엑스에서 진행됩니다 또 한 가지 올해 가장 글로벌하게 활약한 아티스트에게 주어지는 폰타페스 글로벌 페이브릿 아티스트 투표도 지금 아주 뜨거운 열기로 이어지고 있죠 11월 15일까지 폰타페스 회원이라면 누구나 투표가 가능하니까요 새로운 매력을 한껏 보여준 아티스트에게 하루에 한 표 잊지 말고 꼭꼭 투표해주세요 뉴띵이 가득한 무대들 곧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요 역대 마마 어워즈의 레전드 무대들 다시 보면서 기다려보는 건 어떨까요? 그럼 지금까지 몸꼭 캣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월즈 넘버 1 K-POP AWARDS 2024 마마 AWARDS 뮤직맥스 원 2024 마마 AWARDS 2020 riding